여호수와 12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와 12장 전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지만 우리가 편의상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호수와 12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여호수와와 이스라엘이 감당한 가난정복전쟁 전체를 요약하고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이제 끝났어요 물론 소소한 지파들이 감당해야 될 전쟁은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난을 정복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전쟁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열매들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 죽인 왕들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고요 실제로 전쟁에서 정복한 지역의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왕들의 목록 직접적인 목록은 9절부터 보면 나오죠? 이 왕들의 목록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감동과 감격으로 와닿는 왕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 손에 물집 잡혀가면서 전쟁 감당하지 않았고 또 적군의 소리, 적군의 위협적인 진격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우리가 직접 싸우면서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9절 이후에 나오는 이 왕들의 목록에 그렇게 큰 감격이나 감동이 느껴지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2023년 1년 내내 여우수와서를 계속 묵상했더니 계속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정복하고 계속 여우수와서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도 하고 했던 저로서는 평상시에 또 예전에 읽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르게 이 왕의 명단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왕의 명단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렵고 무서웠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원망, 불평 안 하고 믿음으로 간다고 여우수와 따라서 생전 전쟁 같은 거 안 해본 손에 굳은 살 하나 없는 그 부드러운 손으로 칼 들고 여우수와 쫓아다니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동시에 그런 마음으로 이 명단을 볼 때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었을까 조금만 더 상상을 해보면 주관적으로 어떤 백성이 어떤 사람이 어떤 왕, 어떤 민족을 정복하는 과정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졌다면 그 왕의 이름이 등장할 때 마음이 조금 더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아간이 여리고에서 외투와 금과 이런 걸 훔쳤을 때 그때 아간의 가족이 심판을 당하는 그 광경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면서 거기서 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여리고 왕이요 했을 때 마음이 남달랐을 것이고 기부원에게 속은 직후에 가난한 남부의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끝 무렵에 그 왕들의 목을 짓밟았을 때 거기서 근처에서 질밥핀 왕의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뭐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큰 감격, 큰 감동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호수와 1장에서 여호수와가 지도자로 처음 세워지던 그 무렵에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의 31명의 왕을 제압하고 그 명단을 읊으면서 기쁘고 감격에 사로잡힐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면 여호수와 3장에서 요단강에 이렇게 발을 딛던 그 시점에 누가 이런 순간, 이런 광경을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거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과정, 순종의 현장에 들어 있을 때 두렵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또 마음이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지만 순종의 열매를 마주하게 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한 감격과 기쁨, 가슴 벅찬 감사가 따라온다라는 거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지요 그렇게 12장을 읽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으로 주신 이 여호수와 12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눈치를 채신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2장 시작부터 끝까지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기록도 언급도 없어요 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주어가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6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로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네, 모세입니다 그러면 7절은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자손 전부 다 그래요 12장 전체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재임했던 시절에 정복한 왕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어는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아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와 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와가 지도자로 있을 때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어는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자손이지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습니다 왕종 제도를 세울만한 만큼 정비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백성들 또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을 숨길 만한 요새도 그럴듯한 성읍 하나도 갖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 군대도 없고요 군사 훈련도 받아본 적 없고 쓸 만한 내세울 만한 병기, 무기도 없는 유목미녀 있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애국에서 도망쳐 나온 난민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라성 같은 가나안에 이 수많은 왕들을 죽이고 정복했다 이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사용하시면서 이 왕들을, 이 가나안의 거민들을 제압하셨습니까?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지 않는 게 아닌 거 너무 잘 아시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다 이스라엘을, 모세를, 요소아를 주어로 문장을 기록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순종 순종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순종 역시도 너무너무 중요하며 그 순종을 함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땅을 드디어 성취의 땅으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면서 어느 땅을 주었고 어느 왕을 정복했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당연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그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약속의 성취 놀랍고 감격적이고 절대 우리의 손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의 성취라 할지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순종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순종의 끝에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과 기쁨이 함께 붙어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볼 때 순종하는 과정 안에 들어 있을 때 그 순종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워서 터널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는 당장에 느껴지는 것이 순종의 힘겨움과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순종 끝에 붙어 있는 영광과 기쁨 감사와 감격이 연상되지 않고 상상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경험일 뿐 순종은 반드시 영광과 희락과 이때어져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답은 여기서 하실 수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질문을 딱 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죠 목사님 맞아요 순종은 참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더러 있지만 순종은 영광과 희락과 이따야 있는 게 맞습니다 라고 긍정할 만한 여러분의 경험들이 떠오르셨기를 바랍니다 과정은 힘겹고 쓰라리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영광과 희락에 붙어 있다라는 사실이 한 번 두 번 경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오롯이 새겨져서 다음 순종의 명령 앞에 섰을 때 순종해야 될 상황 앞에 딱 섰을 때 힘든 것이 너무 예상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기대가 되는 너무 힘들고 아플 것 같지만 동시에 기대가 되는 이런 용기와 대범함 거칠음과 강함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한테요 겁 많고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지만 기질과 성품과 살아온 경험 여화와 상관없이 순종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순종을 바라보는 마음이 두려움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기대함과 사모함도 같이 동반되는 이런 기대 여러분에게 해도 되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러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의로움과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시대가 열리는 이 성취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통합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도 아픔과 기쁨이 같이 있었고요 고통과 영광이 있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긴 기도의 맥락 속에서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실 때 그 기쁘신 뜻대로 또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고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표현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흐름과 그런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의 죽음으로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실 때 두려움과 아픔과 비참한 마음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영광을 찬송할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계획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은 힘들지만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예비된 영광에 희락에 잇따여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으로 지금의 삶의 현실을 뚫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 번 두 번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드러내며 증거하는 모습으로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증거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여호수와 12장이 정말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지만 그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순종의 수고와 아픔 끝에 오는 기쁨과 영광 여기에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그 기쁨과 감사의 열매 그 외형적인 형태 이것이 손에 주어져 있다라는 기쁨에 심취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진리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변질되기 너무 쉬운 순간인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가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요 근데 잘 보십시오 주어가 여호수와도 아닙니다 이 책은 여호수와 서이고 여호수와와 이스라엘이 감당한 전쟁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단락인데 주어는 여호수와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사실 6절만 그런 게 아니고 6절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전체 내용이 주어가 모세일 뿐만 아니라 모세를 아직도 모세만을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부터는 여호수와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절에서는 여호수와가 주어로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와에게는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그 지도력을 잘 정착시키고 발휘하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여호수와에게는 아직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와는 아직 함량미다리아 여호수와는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없어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아무리 여호수와가 모세보다 더 많은 더 탁월한 더 넓은 지경을 쟁취하는 그런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여호수와는 모세의 다음이고 모세 없는 여호수와는 있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6절에서 모세가 했던 업적을 한번 보십시오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왕은 두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 기업을 나누었던 지파는 두 지파와 반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에게만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와의 업적을 보십시오 여호수와는 나머지 이스라엘 아홉 지파 반 전체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줍니다 분배해 주는 기업의 경계와 그 기업을 다스리던 민족의 목록을 보십시오 가난한 땅 거의 전체를 다 섭렵했고 모든 땅을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인 왕의 숫자도 모세는 몇 명이요? 두 명 여호수와는 몇 명이요? 서른 한 명 비교가 됩니까?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훨씬 더 수고롭게, 훨씬 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모세와 나란히 기록돼도 확실히 부각될 만한 대단한 업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모세의 이름 앞에서 여호와의 종 타이틀을 빼서 이제 내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을 붙이리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호수와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을 모세가 여호수와에게 주었고 여호수와는 모세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나도 나의 길을 가련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렇게 방향을 틀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와는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삶과 모세의 사역과 모세의 사명을 딛고 서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문제인 것이죠 11장 1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와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와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누가 더 많은 왕을 죽였느냐 누가 더 큰 업적, 더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가지지 못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무엇이었고 그 부르심을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느냐 하는 것이죠 명령을 받고 명령을 전달할 부르심이 있고 그 명령을 자기의 삶에서 역사 안에서 실현시키는 부르심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남게 되는 것인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모세의 부르심으로 여호수와는 여호수와의 부르심으로 살면 그러면 그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순종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이 각자 다 취하셔서 아주 조화롭게 하나를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설교 원고에는 여기에 목자 아니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원고가 되어 있는데 많이 계시진 않군요 조금밖에 안 계시는데 많이 계신다고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에게 부담이 될까 봐 아니면 목자이신 분들이 처음 목자 되셨을 때를 떠올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비 목자 훈련도 받고 어느 목장에 목자가 딱 되었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게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가만히 그 목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또 이야기를 목장의 히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전에 목자 하셨던 바로 내 앞에서 목자로 섬기셨던 분이 그 목장을 섬길 때는 목장 인원이 7명, 8명 되는데 잘 모여야 3명, 평균 2명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나오시는 한 자매님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분의 나눔 때문에 목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 분이 나오고 그러더니 안 나오던 또 한 분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목장을 맡고 나니까 목장이 최소 5명 많이 나오면 전원 출석도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목자를 처음 맡을 때 그때 내 앞에서 목자를 하셨던 그 목자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예입니다, 예 내가 목자 안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목자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내가 목원일 때는 저 목자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해 보였는데 내가 더 잘하네 이렇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숫자 그 결과 자체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정말 망하는 길로 첫 발을 디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 모이는 숫자 외적으로 드러나는 분위기 바자에 하면 막 북적북적 너무 잘 모이고 너무 잘 참여하는 목장의 분위기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목자의 자질과 역량을 다른 사람의 자질과 역량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자질과 역량을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릅니다 힘든 목장에 들어가서 정말 말 안 든 목원 문자에 답도 안 하고 카톡에 읽어도 숫자가 사라졌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목원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참고 한 학기 1년, 2년, 3년을 버텨내는 그때 그 목자님은 그런 삶으로 그런 목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반대로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두 명의 목원 세 명의 목원이 그것을 받아서 그래요 목자님 맞아요 목자님 이러면서 너무 잘 따라하고 너무 잘 순종하고 뭘 하나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하고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런 목원들을 섬기며 역동적으로 그 목장을 끌고 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다른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지금 목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만하거나 자신감에 너무 빠져서도 안 되고 지금 내 목장이 이렇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는 겁니다 목원 숫자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셨죠?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평가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목장을 맡던 저런 목장을 맡던 상관없이 내가 어떤 목장에서든지 내 중심을 잃지 않고 혼자 있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 가지고 평가해야죠 모세가 정복한 왕은 겨우 두 명 여우수하가 정복한 왕은 무려 서른 한 명 모세가 했던 결과는 불과 여섯 절 두 왕을 길게 길게 써도 여섯 절 여우수하가 했던 행적의 결과는 왕 한 사람의 두 절 세 절씩 한 절에 두 왕 세 왕씩 해서 간단 간단하게 해도 무려 열여덟 절 모세는 실패한 리더십 무능한 리더십입니까? 모세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몫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여우수하는 자기 몫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자만하지 말고 충성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세대를 넘어서 하나를 이루게 되고 지파를 넘고 가문을 넘어서 하나를 이루게 될 때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재료가 되는 거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만 있는 그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순종하는 삶 이것만 어디로 부르셨느냐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거기에 충성할 순종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만 귀하게 여기며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마음 빼앗기고 소명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은사 재능 순종도 대단한 은사나 재능이나 순종도 다 똑같이 한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귀하게 똑같이 귀하게 쓰시고 똑같이 공의롭게 평가하시고 받으십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 이라는 기준으로 똑같이 공의롭게 평가하십니다 낙심하지도 자만하지도 말고 각자의 부름 앞에서 신실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의 목장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그렇게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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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